그렇게 쏠쏠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더 제 대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밀정이야 밀정 기가씨가 허락한 일이라고 내가 밀정이야 밀정 기가씨가 저 저 허락했지? 오늘 타르트하는 것 같은데요? 네 찍고 있어요 다 추워 지민아 춥지? 짝질도 많이 넣었네요 네 네 짝질도 많이 넣었어요 네 그 옆에 내 옷 있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